네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. 텐 아시아 아티스트 탑10 2023 결산해서 K-POP 보이 브랜드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무사히 군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좋은 음악과 활동으로 부탁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